참가원 3번 경기도 용인시에서 인기팔을 수상한 초등학교 교사 김종호씨와 제자들 문혜입니다. 문혜 여시오!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못 참 황에 앉아서 웃음고 빛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오늘 몇이요 여보세요 오늘 몇이요 오늘 몇이요 오늘 몇이요 오늘 하루를 불면 보내는 물 오늘 하루를 마다 앉아있나요 여보세요ง 중 말걸음을 어서 떼세요 gon 꿈이 뻗댄진 불을 여시오 아침에 밤을 갔는데 길하긴 밤 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앞뒤로 나오지 않고 획, 또 획 부딪혀 획, 또 획 여보세요 꿈을 여시오 여보세요 꿈을 여시오 꿈을 여시오